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번에 8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술치료라는 새로운 분야와 미술치료사라는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미술치료가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태동됐고 어떤 시대적 분위기를 타고 일어났으며 우리나라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정신의학과 심리치료계에서는 새로운 다양한 치료적 접근법들을 수용하기에 바쁩니다 그러한 이유는 나날이 늘어가는 마음 아픈 사람들과 점점 다양해지는 정신질환의 문제를 기존의 약물치료라든지 정신병원 입원이라든지 아니면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으로는 전부 감당하고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에서도 점점 대안교육이 얘기되고 의학계에서도 대안치료가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속에 정신의학 쪽과 심리치료 쪽에서도 대안적인 프로그램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술치료도 태동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치료사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애를 쓰고 그 성과를 노리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미국의 협회가 만들어진 건 1970년이지만 이미 40년, 50년, 60년, 30년에 걸쳐서 비슷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미술 작가인데 정신병원에 자원봉사를 나가서 미술을 가르치다가 미술이 심리적이고 치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었던 사람들 또 교육 현장에서 미술을 교육하다가 학생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또 미술 작업 자체가 학생들의 인성 개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도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교육자들 또 그 외에도 심리상담이나 다른 정신분석을 하는데 그림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법으로 개발도 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데 좋은 출구가 된다고 생각하게 된 여러 다양한 정신의학 계통의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미술이 치료의 새로운 매개체가 될 수 있겠구나 알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둘러보니 조금씩 책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하나씩 둘씩 모여서 협회를 만들기로 하고 1970년대에 그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AATA라고 부르는 미국 미술치료협회에서 하나의 협회만이 존재하는데 그 협회에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주관한다는 말은 각 학교에 미술치료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본 골격을 교육 프로그램의 골격을 정해주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을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는 학교인지 인가를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가받은 학교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는 상당히 많고 그리고 협회가 계속해서 7년에 한 번씩 새롭게 인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술치료협회에서 인가를 받은 학교들에서는 다양한 수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했는데 그 졸업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미술치료사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만으로 끝은 아니고 미국의 경우에는 다시 협회에서 정해놓고 있는 상당수의 임상실습 시간을 채우고 감독을 받고 경력을 쌓은 뒤에 다시 각 주마다 볼 수 있는 시험들을 봐서 또 새로운